달 위에 올라와봐 달 위에 올라와봐 달 위에 올라와봐 왜 고개만 고개만 걸치고 있는데 네 이쪽이 간지러워봐 열려준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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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발 앉아 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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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앉아 앉아 기다려 앉아 먹어 그 이렇게 손으로 먹이 가릴 때는 이거 밥 먹을 때 말고 이거 할 때는 기다려 앉아 이 말 안 하는 거래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교육이거든 또 줄까 잘 잘 잘 나오게 해주면 좋아 고맙다 보너스 받았다 아이고 달아 근데 딴 데 가 다 버리고 잘했는데 다 버리고 어디 가는 거야 하하하 아까비 달이 왔어 오빠 달이 왔나 달이 간식 먹고 싶나 그렇다면 아빠가 주겠다 달이 수두둑 떨어졌다 롱 서브 슛인데 사인 롱이 안 돼 가봤어 밥 먹어 신났어 신났어? 달 이제 다 뛰놀았어? 응? 다리 귀가 하나가 계속 쓰고 있어요 밑에 털 많이 자랐다 발에 발에? 아이고 귀여워 다리 이게 털도 깎아줘야 되잖아 핑크볼 파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 왜 왜 왜 왜 갑자기 토끼처럼 뛰놀다가 카메라 켜니까 그냥 우울 모드야? 다 놀았어? 달 달 아빠가 일어났어 아빠 어디가?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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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나 그리고 탈 뚜껑 한 강은 퓨터 하나 다리 귀 엄청 펄럭인다. 저 오른쪽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아 언니가 말하는 게 강아지가 제일 잘 알아듣는 언어가 무시래 그래서 울려고 할 때 뭐 이렇게 막 할 때 우리가 하얗하고 무시하잖아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야 하는데 말도 안 하고 그게 제일 잘 먹히는 강아지들한테 어린 강아지들한테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